나도 너한테 할 말 있었는데. 아깐 화나서 간 줄 알았더니. 뭐 아까는 좀 화가 나긴 했는데.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네 입장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. 내 입장? 넌 15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잖아. 10년, 20년만 해도 까마득한데. 긴 시간을 기약도 없이 외롭게. 이제 겨우 떠날 수 있게 된 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날카로워질 수 있겠다 싶더라고. 아깐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. 미안. 사과 받아줄 거지?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거든. 근데 네가 놀이공원에서 그랬잖아. 우리가 평범하게 만났으면 어땠을까. 그래서 내가 너의 평범한 순간이 되어줄게. 여행가자 나랑 같이. 네가 떠나고 나면 나도 좀 좀 많이 허전할 것 같기도 하고. 너랑 헤어지기 전에 마음의 준비도 하고 싶고. 어때? 괜찮아? 그럴까? 나도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. 진짜. 진짜지. 약속하는 거다. 어? 약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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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.